안녕하세요. 전날입니다. 저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와, 곧 100명 되겠다고 좋아서 백스테이지를 그 주제로 했는데 갑자기 한 이틀 만에 100명은 바로 뚫었고 이번주에 총 구독자 증가가 72%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구독자수랑 조회수가 폭발하니까 백스테이지에서 할 얘기도 덩달아 많아졌어요. 일단 항상 그랬듯이 기록부터 살펴보면 구독자수는 65명이 늘어가지고 72%가 늘었습니다. 155명이 된거죠. 조회수는 갑자기 8천회가 급증하면서 2만 조회수를 돌파했구요. 시청시간도 180시간이 늘어서 498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관계로 클릭률이 뚝 떨어졌는데 알려져 있기로 이 부분은 썸네일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썸네일은 아마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포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낚시형 썸네일 이런거 하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뭐 채널 성장에 너무 도움이 안된다고 느껴지면 고쳐야겠죠 당연히. 어, 100명이 넘어가면서 든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얼리 어댑터 분들은 다 이미 잡은 것 같고 이제 얼리 매줄리티라고 하죠. 이제 뭐 조금 빠른 대중들 이분들을 잡으면 아마 2천까지 쭉 갈 것 같은데 이분들까지 완전히 잡기 위해서는 제가 캐릭터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뭐 뉴스 전달하는 수준인데 뭔가 좀 다른 채널들처럼 재미있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진지한 걸로 가는데 이 채널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제와 과학 주제 사이에서 구독하신 모든 분들의 입맛을 가능한 맞춰서 제공해야 된다는 압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면에 실릴만한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옛날에 막 30명 안 될 때 구독자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맨 처음 제임스 웹 컨텐츠를 올렸을 때 구독해주신 분인데 계속 과학 관련한 기사에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다른 채널하고 다르게 저는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매일 컨텐츠를 올리니까 그 안에서 배분을 잘하면은 모든 분들의 입맛을 최대한 맞출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다 이제 하나의 주제를 정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이 가팔라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과학만을 전문적으로 좀 취재해주는 분을 모시거나 아니면 경제만을 취재해주시는 분을 모시거나 해가지고 다 다룰 수도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 상황은 안 되니까 그림은 그려보고 있습니다. 현대 선박 소식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나라 소식을 전했냐 우리나라 기업을 전했냐 이런 말씀은 직접 안 하셨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해외에서 이슈가 됐지만 한국에 안 알려지는 소식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한국 기업이 대상인 이슈들이겠죠 당연히. 대표적이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게 삼성입니다. 삼성 전자의 제품들이나 TV, 세탁기, 냉장고 리콜 이슈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국내론에서는 안 다루더군요. 근데 어쨌든 한국 기업이라서 끝까지 안 다뤘어요. 그리고 자율항해 선박이 성공했다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 현대라서 한국 기업인데 이거는 그래도 부정적인 기사는 아니고 도움이 될 만한 기사라서 괜찮겠다 판단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이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소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처럼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다음에 기초 체력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버들 사이에서 좀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나 아니면 제일 그 채널에서 유명한 영상의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그 채널의 다른 기본적인 평균 조회수가 중요하다. 제가 처음에 맨 처음에 채널을 시작했을 때 기초 체력이라고 할 만한 조회수가 2회, 3회였어요. 한 자릿수. 조금 사람들이 많이 누른 게 뭐 16회. 그러다가 어느 순간 20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더니 40회가 찍히고 50회 정도씩은 다 찍히는구나를 느낄 때 갑자기 이번에 이제 155명으로 구독자 수가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라고 할 만한 다른 안 유명한 그러니까 안 유명한 제임스 웹 영상처럼 화제가 된 영상을 제외하고서도 기본적인 조회수가 400에서 500회에 찍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독자 수보다 많은 거죠. 일부 채널들 들어가 보시면 구독자 수가 2만에서 4만, 6만, 8만 이러는데 유명한 영상 제외하고 일반적인 영상들의 조회수는 3천 뭐 이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일단은 안심을 하고 있고요. 100명이 넘어가면 채널 URL을 맞춤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설정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채널명을 기본적으로 박을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원하는 알파벳이나 숫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채널명이 한글이다 보니까 URL이 한글이 되는데 다른 소셜미디어 계정하고 통일성을 위해서 채널명을 영어로 변경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유튜브닷컴에 저널미디어 한글로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주셨다가 제가 대댓글을 달았는데 바로 삭제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한 분이 코감기 걸렸냐 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걱정하던 비염에 관련한 불편이 처음으로 접수가 된 거죠.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였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이거 좀 해볼까 할 때 바로 마이크부터 구입을 한 거죠. 그나마라도 좀 줄여보려고 이거는 제가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있긴 한데 말씀드리긴 좀 민망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백스테이지에서 전해드린 내용이 많았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시청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매일 매번 드립니다. 지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백스테이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